경남 창원시의 한 빌라 옥상. 목조주택이나 가구를 닥치는 대로 갉아먹는 외래종인 서부 마른나무 흰 개미 한 마리가 이달 초 발견된 곳입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발견된 흰 개미는 실내에만 서식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창원 흰 개미는 실내외를 가리지 않습니다. 또 습기에도 강해 미국에서는 연간 3천억 원 넘는 재산 피해를 일으킬 만큼 골칫거리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 합동조사팀이 최초 발견지 근처에서 추가 개체 확인에 나섰는데. 최초 발견지 100m 이내에 주택의 창틀과 지붕 및 목재에서 흰 개미 수마리와 함께 배설물이 추가로 발견된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히 현장에 쌓인 배설물을 살펴보니 수년간 배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흰 개미 군집이 국내에 정착한 지 이미 수년이 지났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창원에 어떻게 처음 유입한 건지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났다며 창원 일대에 확산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아열대 자생종인 흰 개미는 국내에서는 겨울철 추위 탓에 그동안 정착이 어려웠지만 기후변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창원 같은 남부 지역에 우선 정착에 성공한 걸로 풀이됩니다. 군차를 찾아서 완전 방멸을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성공한 나라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시민 신고를 통한 실태 파악이 중요한 만큼 환경부는 조사 결과 확인 즉시 내용을 공개하기로 하고 주민들의 적극적 신고를 당부할 방침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지난 5일 경남 창원에서 발견된 흰 개미 사진입니다. 길이 1cm, 다 자란 생식 개미인데 마른 나무 토막을 줬더니 갉아먹은 뒤 부스러기를 남겼습니다. 지난 5월 서울에 나타난 외래종 마른 나무 흰 개미는 집 안에서 발견된 반면 이번 개체는 옥상 외부 공간에 있었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이번 흰 개미도 마른 나무 흰 개미과에 속하긴 하지만 종은 달랐습니다. 특히 이번 종은 미국에서 목조주택이나 가구를 갉아먹어 매년 3천억 원 넘는 재산 피해를 일으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5월에 나타난 건 실내에만 서식하는 데 비해 이번 창원 흰 개미는 실내외 어디에서나 사는 데다 마른 나무, 젖은 나무도 가리지 않습니다. 부재되는 놈 중에 하나가 인시스템이 마이너의 심각한 문제라 문제종입니다. 환경부에서는 그 위험성을 아직까지는 인지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를 이루는 크기도 훨씬 더 커 확산 시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문제는 군집 장소가 확인되지 않은 채 성체 한 마리만 드러나 더 이상 추적 조사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열대 기후에서 자생하던 흰 개미가 잇따라 국내에서 발견된 건 기후변화 탓이라는 분석입니다. 겨울철 기온이 오르면서 국내에서도 흰 개미의 월동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건데 기후위기 시대에 외래종 대응책이 새로운 과제가 됐습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제주도 서귀포항입니다. 지상은 서늘한 날씨로 점점 가을로 향하는데 바다는 어떨까. 배를 타고 더 남쪽으로 내려가 바닷속에 들어가봤습니다. 해수면 온도 측정 기준보다 더 깊은 수심 7m인데도 수온이 32도, 폭염주의보 수준입니다. 따뜻해진 바닷속에선 아열대종의 종류와 개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67종이었던 아열대종은 올해 91종으로 늘었고, 제주에 서식하는 어종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로프처럼 생긴 관해파리류 해파리도 보이고, 손바닥만한 파란 고리문어도 제주 해역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모두 독성이 있는 아열대 생물인데 최근에는 맹독성인 바다뱀도 발견됐습니다. 터전을 쉽게 옮기지 못하는 토종 부착 생물들은 서식지를 잃고 있습니다. 대신 아열대성 돌산호류에 속하는 거품돌산호와 빗단풍 돌산호 등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 2014년 6cm 정도였던 한 개체는 5년 만에 20cm가량이 더 자라 27cm 정도까지 컸습니다. 제주 연안에서 많이 잡히던 토시나 우뭇가사리의 생산량은 이미 급감한 지 오래. 기후변화를 막으면서 변해버린 환경에 대한 적응도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기후변화 물결에 따라 quatre 단위로 녹인해서 변화 시행하고 있습니다. WWW이 다행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밑둥엔 애벌레가 성충이 되면서 뚫고 나온 구멍들도 여러 개입니다. 지난 2019년 노랑알락 하늘소 성충이 제주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이처럼 번식과 정착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아열대성 곤충은 우리나라 겨울을 낳기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추운 겨울엔 나무속에서 애벌레 상태로 있다가 따뜻한 여름에 우화해 제주지역에 적응하면서 토착화하고 있습니다. 아열대화로 인해서 열대성 해충들이 제주도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고요. 겨울철에 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곤충들이 그래서 봄철에 나오는 객체수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노랑알락 하늘소는 나무 내부를 갉아먹은 뒤 애벌레가 성충이 되면 구멍을 뚫고 나오는 천공성 해충입니다. 번식이 확인된 지역에선 곳곳에 구멍이 뚫린 고사위기에 처한 팽나무도 발견됐습니다. 제주도에는 팽나무가 많기 때문에 팽나무 이외에 이런 멀구슬나무나 종가시나무에도 피해가 준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같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세계유산본부는 제주가 다양한 아열대성 외래종이 타지역으로 퍼지는 중간 기점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번식이 확인된 노랑알락 하늘소가 다른 지역으로 서식지를 넓히진 않았는지 분포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일종으로 서식을 기만하게 되죠. 강의가